세계 최초의 직립보행 인간 탑승형 도봇입니다. 사람이 타서 문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으며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로봇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극한 지역이나 환경에 도달해서 큰 힘으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.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. 그 과학자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였습니다. 지금까지 그 꿈을 잊지 않고 있다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환경을 구축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. 얼떼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.